풍성한 녹음과 아름답게 채색된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그래! 감탄사 절로 나오는 절경인데 사진 한 장 남겨줘야지 으흠 포즈 좋고 백두산도 식후경이랬다고 허기질 땐 역시 꽃감이지 아이고 목스럽게 잘도 먹는다 수호랑 호돌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수호랑과 호돌이 그 꽃 이름? 그러니까 그게...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숲 해설가가 있다 전문 숲 해설가와 함께 보고 듣고 즐기는 싱그럽고 생생한 자연이야기 마음까지 푸르러지는 특별한 시간 이번에는 자작나무원을 찾은 수호랑과 호돌이 수호랑 네가 참아 호돌이 쟤 실은 팔파락번이래 숨 쉬며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것 같은 자작나무원을 지나 만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만병초 그래서 그런가? 하하하하하하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땐 역시 약숲이 최고지 약숲에서 함께하는 명상의 시간 자,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어떻게 다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나? 잇츠 나무 체조 타임 얘들아, 워워워 수호랑 호돌이도 홀딱 반했다 27가지 테마가 있는 주제원을 취향 따라 기분 따라 즐기다 보면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 문화 체험 그곳에 가면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국립백도대관 수목원 호돌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호랑이인가봐 하루라도 좋으니 여기서 살고 싶어 흥, 난 이미 전입신고했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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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